난 아직도 이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려워 이거를 어떻게 입을 떼야 될 줄 모르겠어 일단은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하지 못했고 차이로 제가 패션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패션 브랜드를 제대로 런칭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을 조금만 알아도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샤넬, 가브리엘 샤넬이 1910년인가 그쯤에 샤넬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100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오면서 최고의 브랜드 현존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음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샤넬이 어떤 엄청난 기능적인 제품을 만들었을까 세상에 기존에 없던 걸 만들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있었던 걸 여성화 좀 페미닌한 제품을 만들었다거나 여성의 수트, 리틀 블랙 드레스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가면서 한 여성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여기서 벌써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 할 거예요 샤넬이 남긴 명언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유행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그대로 남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영어로는 패션 페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행이라고 해석을 하죠 패션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패션은 한국말로 뭘까요 유행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많이 됐죠 그래서 패션이란 단어도 라틴어 팩티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팩티오라는 말은 유행, 관습, 습관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패션 산업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건 유행 산업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건 우리가 옷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하고 함께 입는 신발, 가방, 악세서리 이런 것들도 다 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 이런 것들도 다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유행한다 하면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022년도가 됐는데 2021년도에 젊은 제가 남자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정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성분들도 지나치게 많이 봤을 거야 그놈의 스타일 있죠 맨투맨의 또는 후드에 밑에 조거팬츠 있고 양말을 올려 신고 그 밑에 조던이나 나이키 사카이 제품을 신은 그 수많은 남성들을 꼭 그 머리에 있는 빨간색 모자를 써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초반에는 아노락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입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여러분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10년만 지났다고 생각을 해볼까? 10년 정도 지나면 그 제품이 얼마나 뛰어났던 간에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 이름 뭐더라? 이 정도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입어봤던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30년, 40년이 지난 뒤에 뭐 2062년도에 2022년 사진을 보면 야 그래 저때 저렇게 입었었는데 저렇게 입는 남자들 너무 많았어 야 니 아빠도 저렇게 입고 다녔어 그럼 이제 딸내미가 어우 촌스러워 이러겠지 그런 것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그 전체적인 스타일, 실루엣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스타일을 기억을 해요 고로 샤넬 언니가 이야기했던 저 말 패션, 유행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스타일은 영원하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 하나의 노력을 쏟아 부어도 제대로 된 패션 브랜드로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품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하나의 어떤 제품, 코트가 될 수도 있고 자켓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그거를 결국 유행시키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제품 하나로 승부를 봐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옷으로만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 이런 것들까지 일관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스타일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게 되고 역사에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왜 그놈들은 자꾸만 빨간 모자를 쓰는지 모르겠어라고 그 스타일 아까 말씀드린 조거팬츠 양말 올리고 사카이 신고 조던 신고 그 스타일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죠 그 옷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물론 바지가 맨투맨 후드가 비쌀 수도 있지만 신발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비싼 신발 샀으니까 그런 식으로 입으면 신발의 포인트가 빡 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렇게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너무나도 유행했기 때문에 자꾸만 고딴 식으로 입는 거지 그게 그리고 자꾸만 입고 싶은 거지 근데 자랑해야 되거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품을 판매를 하시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건 단 하나만 샘플을 하셔서 그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라고 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 대박나서 성공하는 브랜드는 극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브랜드 갑자기 떠오른 걸 이야기해주면 널디가 왜 널디가 성공했어?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뭐 넘치는 자본금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아이유나 이영지나 그런 친구들이 그 전체적인 스타일을 내서 입었죠 그 컬러감 그런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미임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스타일을 공략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스타일 없다 하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낸 톰 브라운 어마어마했죠 그런 겁니다 그런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품보다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열정하셔가지고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보셔야 돼요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해서 그래요 컨셉을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가브리엘 샤넬님께서 남긴 명언 몇 가지 남겨놓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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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